12월 둘째 주 12월 12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당 사정상 마치지 못했죠? 17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사명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 존재들의 최후 두 번째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17장을 살폈는데 17장의 내용은 음녀와 짐승 세력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런 존재들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좀 내용이 수수께끼 같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흐름과 적용을 역사적인 것과 적용을 하나씩 해봤습니다. 이런 예언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풀어보려면 사실 뭔가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 뭔가 성경의 이야기가 딱 맞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건데 구절을 참고할 때 그 게시록의 예언을 받고 있는 요한의 시대라는 게 분명히 나오니까 그 요한의 시대를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적인 증거를 가지고 역사의 전후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나간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소개하는 머리 일곱이 달린 빨간 짐승은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열강 세력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서 10절을 참고하면 요한의 시대에 존재하는 그 하나, 그 한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바로 요한의 시대를 주도하는 열강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역사의 전후를 살펴보면 9절에서 12절까지 예언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중 이미 망한 다섯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예언과 또 연결을 해서 볼 때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인데 로마에서도 로마 왕정과 공화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적용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하나는 요한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분명한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로마의 재정시대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타나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하는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에이디 395년에 동서 로마가 분리되었다가 약 팔십 년 뒤인 에이디 476년에 망하게 되는 그 나라 바로 서로 막 제국일 것이다. 자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와 관련된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가는 이유는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기준으로 볼 때 너부간네살왕이 꿈으로 본 그 심상에서 제일 먼저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은 그리고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노수로 됐던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는 넷째 부분으로 모든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리는 철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발과 발가락이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철로 표현되는 이 로마의 시대가 흘러가고 나서도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로마와 관련된 다음 역사로 이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타나는 이 로마 이후 여덟 번째 짐승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역사들이 이제 로마와 관련된 어떤 권세 또 로마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라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덟 번째 짐승은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후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서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서유럽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프랑크 제국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이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 거죠. 자 11절에서 이 여덟 번째 짐승은 앞선 일곱 가운데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덟 번째로 등장하는 열강 세력이라는 것이 뭐 이전에 전혀 상관도 없는 뭐 생뚱맞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전 것과 연결선상에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존재도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뭐 이것은 역사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이 여덟 번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면서 역사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음녀가 타고 있는 머리 일곱과 그리고 이제 열 불을 가진 빨간 짐승 중에 그 표현 중에 머리 일곱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열 불은 뭐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12절 네가 본 그 열 불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 불과 관련된 역사는 역시 역대 열강들과 연결되는 역사에서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누부간 네살망이 보았던 신상의 모습 중에 여기 열 불 열 왕은 신상의 그 맨 마지막 발에 해당되는 철과 흙이 섞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그 철과 섞인 것을 볼 때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나라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 불 열 왕에 대한 이 역사적인 적용은 이 여덟 번째 존재 누구였습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그 역사와 관련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성로마 제국이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는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트교와 봉곤제도였습니다. 그 봉곤제도의 특징은 과거 열강들처럼 황제나 왕이 온 제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제후들에게로 분산되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 지역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이 프랑크 왕국이 그 강력했던 카롤루스 대제 이후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시기에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헝가리 관련된 민족이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쪽에서 이슬람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보통 바이킹족이라고 그러는데 노르만족이 계속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카롤루스 대제 때처럼 중앙의 강력한 황제의 힘, 왕의 힘으로 효과적으로 나라의 변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방 곳곳에서 스스로 힘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성을 쌓고 자생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그룹, 그런 지역의 어떤 한 부분을 이끄는 영주가 이제 왕으로부터 일정한 계약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이제 성을 쌓고 있는,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그 관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을 다스리는 영주의 경우는요. 그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독자적인 공간을 보유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왕과 이 황제와 영주들은 서로 이제 쌍무적인 계약관계를 체결을 하면서 주군의 관계가 됩니다. 주군의 관계가 됐지만 실상 영주들이 통치하는 공간에서는 그 영주가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왕과 영주들의 결속력이 부족해지는 거죠. 또한 그 영주가 통치하는 공간 안에는 또 하나의 나라와 같은 존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신분계급 같은 게 존재를 하면서 그 장원이라고 말하는 영주의 영토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성경과 연결해 보면 사탄이 짐승에게 권한을 주듯이 왕이나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신이 다 통치하지 못하는 영토를 영주들에게 주면서 사실 그렇게 백성들 위해 그런 어떤 왕이라기보다도 섬기는 자로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생명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거기서 또 다른 왕, 또 다른 지배자, 또 다른 집받는 자가 되는 거죠. 여전히 영주가 통치하는 그 공간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어떤 인간이 왕이 되어 집받는 노야와 같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신성로마 제국의 역사는 이런 정치 판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자기의 것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왕과 봉건 제후들 간의 아주 미묘한 대립들 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타국의 국왕들끼리 또는 제후들끼리 아니면 심지어 전체 종교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교황과의 대립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나라 백성들 위해 올라탄 짐승세력과 음녀세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짐승 이후 설명이 되는 열불, 열왕의 의미는 처음에는 그 짐승, 그 왕과의 유대관계가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흩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그동안 흘러왔던 어떤 신중심의 사회가 이제는 완전히 인간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그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중세 봉건사회가 중세 후기부터 이제 근세로 접어들면서 한 3세기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절대 왕정중심 사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왕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각 봉건사회들마다 무역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뭐 여러 가지 이 봉건제도 하에서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어렵게 되니까 뭔가 강력하게 자기들을 보호할 어떤 절대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때 힘을 몰아주는 그 절대 왕정중심 사회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게 된 왕은 결국 뭘 하느냐? 이 자본가들이 무역을 잘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식의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사회가 돼가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는 철저한 어떤 신분주의, 계급주의 같은 것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결탁하면서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짓밟는 그런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산업혁명을 통한 이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시민혁명들.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의 시절부터 이 바벨탑을 쌓는 탐욕과 욕심에 빠졌던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투케를 누리려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낸 그 이후에 사람들은 늘 그런 사탄이 속여온 신분계급의 풍습에 그냥 얼켜매어서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늘 짓밟히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살아오던 그 암울한 역사들이 이 중세, 이 근세를 넘어가면서 이 신권중심의 사회가 인권중심의 사회가 돼가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맞게 되는 거죠. 그동안 무지했고 너무나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하나님이신 권리를 바르게 인식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전,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사탄의 거지 속아 살아오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물론 인간의 욕심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인간중심의 사회였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당신이 원래 창조하셨던 백성답게 세우시고자 하는 섭리가 작용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갔다. 이 말만 가지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이 사람 중심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가 말하는 신본주의의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던 것처럼 로마 크리스트교 자체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틀어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신의 세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 샤머니즘으로 무지했던 사람들 짓밟아왔던 그 세계가 조금은 종교의 탈을 쓰고 좀 세련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미신중심 샤머니즘적인 세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시민혁명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권의 모습이 회복되는 저는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마치 밖에 봤던 기독교가 왜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굉장한 터닝포인트의 순간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계 모든 종교를 수용한 이 보편적 종교로 이 탈바꿈시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처럼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알미야마 인간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을 회복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의 시기가 왔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백성들끼리 자본이 계급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왕과 권력자들이 물러나고 나서도 여전히 뭐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게 권력인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각종 방법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 인권을 짓밟는 그런 사회로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너무도 사회가 자본으로 인한 그런 계층으로 막 나뉘어져서 신부는 똑같은 백성이었지만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져서 가진 자들이 이제 무자비한 통치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과거 그냥 무지 속에서 어떤 신의 어떤 그런 게시 속에 우린 산다. 신이 정해진 어떤 그런 틀 안에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들이 결코 이제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항운동들이 계속 나는 거죠. 그중에 하나 이제 각성운동으로 사회주의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흘러가서 이제 다른 계급을 또 만들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 더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기계 같은 나라들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는 계속 짓밟히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같은 데 독재 정권 같은 거 보면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자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마며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 게시록의 이 말씀이 멀리 있는 얘기 또는 그러니까 멀리 미래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연견된 얘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이렇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무지한 상태로 그냥 너는 원래 노예로 태어났어.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이런 거와 같은 신분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로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멀질 않아요. 그 과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지금 다 아직도 우리 사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얘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12절의 열불, 열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온 시대를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섬길 기회를 가지게 되면 욕심과 탐욕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짓밟아 누리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기득권층들의 욕심과 탐욕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여덟 번째 왕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국의 한 큰 힘이 계속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본다면 열불, 열왕은 이제 그런 사회가 깨지고 모든 것으로 이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열불, 열왕이라는 개념은 그중에서도 봤더니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왕권 체제, 황제 체제 이런 걸 넘어서 지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렇게 하는 것 안 해도 또 다른 기득권층의 그런 욕심들로 그렇게 뭔가를 짓밟고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뭉치는 그런 사약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단지 열강 나라의 권력과 권세,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과 권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많은 재산을 지고 있는 자본가. 뭐 재벌 기업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세대가 이제 이 통신의 세대가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이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생겨나면서 잘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SNS 이런 소셜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공간으로 막 모여서 엄청난 구독자들이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엄청난 힘들이 막 작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메타버스의 세상이 생겨나면서 각자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갈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사회 속에서는 또 어떤 형태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짐승,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할지 사실 예상하기 힘든 그런 내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세력도 시대를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이 짐승 세력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종교 세력 같은 경우도 이 음료도 다양한 모습으로 시대마다 변화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끝까지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살펴가면서 이 종교의 세력, 어떤 음료의 모습을 자꾸 로마 카톨릭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 지금 계시록의 종말의 사건들을 자꾸 그것과 연결, 음료와 연결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타종교 같은 경우는 아예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떤 역할이 주어졌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사명을 맡은 자였잖아요. 그랬는데 완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이 보편적 종교로 처음부터 이거를 변질시켜서 지금까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도 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아니라 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성경과 역사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 이런 존재가 음료다, 거짓 선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음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어떤 식의 정치체제가 되든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신 사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욕심많고 머리가 비상한 몇몇 기득권을 가진 인간들끼리 힘을 모아서 결국은 엄청난 대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 위해 그 인류 위에 서서 세계 곳곳 수많은 나라에 퍼져 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을 여러 형태로 짓밟고 착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요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제 그런 사회가 계속 종말의 사회로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짐승, 황제의 세력을 올라탄 음료, 교황이라고 하면 이 세력은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교황의 권세가 실추되기 전, 꺾이기 전까지 열왕의 권세들이 음료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이게 전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17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뭡니까? 음료와 결탁간, 짐승에게 충성하는 열불의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열불의 나라들은 결국 열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이 여덟 번째 짐승 이후에 온 세상으로 퍼져버린 결국은 짐승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존재들이 싸운다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다는 건데 그 싸운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중세시대 카톨릭 교황의 권세와 결탁이 돼서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카톨릭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종교가 국가와 힘을 같이 뭉쳤기 때문에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수없이 죽이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14절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신성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AD 600년경, 622년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력이 카톨릭 통치하에서 시달리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급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동로마나 서로마에 의해서 짓밟히던 나라들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이슬람이 외쳤어요. 이걸 외치면서 해방자처럼 결국은 그 모든 짓밟히는 나라들 속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장소는 그 이삭이 아니라 처음 태어난 자신들의 조상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초기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메디나 이걸 근거로 이 시작이 돼서 아라비아 반도를 금세 통일하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또 북아프리카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산왕조였던 페르시아까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우마이아 왕조 때는 스페인 지역까지. 그러니까 과거 로마가 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가지고 있던 나라 중에 이 지중해 이 아래쪽 남쪽으로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거의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에 들어가면서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죠.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돼서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빈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이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슬람의 세계가 이제 이 무렵부터는 셀주크 투르크의 패권 밑으로 그러니까 터키, 지금의 터키죠. 그 중심, 그 밑으로 이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1071년에 5만 명의 셀주크 투르크군이 20만 대군의 비잔틴군을 격파하면서 이제 결국은 서아시아 지역의 패권이 완전히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077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슬람권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한다고 해도 어떤 순례객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시기에는 이 예루살렘 방문한 순례자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나는 게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거의 2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096년부터 1272년까지 펼쳐진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이슬람의 피해를 당하니까 서로마 제국에 요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에 요청을 한 건데 신성로마 제국에 있던 교황의 주도화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는 참가자들 모두 이 사람들의 의도는 정말 진정으로 이 어떤 신앙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통치해야 되는 이 자신들의 이 카톨릭의 권세가 지금 이슬람에게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되찾고 또 동로마 제국의 교회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동로마 제국 지역의 그런 어떤 교회의 힘까지 다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서로마 교황권의, 서로마 교황의 그런 속셈이 있었고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당장 자기들의 지지세력이 지지세력인 그런 나라들이 결국 이슬람에게 뺏겨지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돈, 재산이 뺏겨진 거예요. 그걸 되찾으려고 한 거고 또한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며 참가하는 이 제후들 같은 경우는 이 각 계층의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것, 자기 봉터도 늘리고 무역의 길을 만들고 돈을 더 벌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기대와 욕심에 따른 모두가 다 다른 목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엄청난 혈전으로 거의 200년 가까이 그렇게 이어졌는데 결국 AD 1241년에 동방에서 등장했던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멈추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셀주쿠트루크도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힘을 잃어가던 그런 동로마 제국은 셀주쿠트루크를 이어서 이슬람 국가의 주인이 된 오스만트루크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의 명성이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은 나중에 역사를 잘 보면요. 이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트루크가 결국에는 이 비잔틴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수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스만트루크 제국의 이 슐탄이라고 그러나요? 이 지도자가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로서 또 임명을 받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결국에는 그래서 이 로마 교환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권세가 이제 실축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300여 년이 이제 지난 AD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또 한 번 그 기세가 더 꺾이기까지 이 로마 카톨릭은 짐승 세력을 계속 올라타고 권세를 누리고 자신들의 원활한 이 통치를 위해서 수많은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 종교의 굴레를 씌우고 돈 뜯어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가 사실 AD 313년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사실 하나의 교회였죠. 초대교회를 이은 하나의 교회였을 뿐이었는데 결국은 이 서로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교회도 분열이 되죠. AD 1054년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가 결국에는 나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카톨릭 교회에 변질된 그 신앙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한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한 번 일어났다고 그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피비딘 내다는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개신교로 자립을 잡게 되는 그래서 1648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이 끔찍한 30년 전쟁 이후 1648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바르게 물려받는 진정한 교회 그 개신교가 그나마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다시 비로소 서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구의 학교 중간기 400년 동안 침묵 끝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말씀이 가두어지고 금서가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변질되어 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회복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정말 영유권의 아주 획기적인 종교개혁과 같은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이 벌어진 후에도 중세시대의 주도자였던 로마 카톨릭은 AD 1798년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이 감금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AD 1806년 프란치 2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이걸 스스로 해체해 자기가 분리하니까 신성로마 제국을 거기서 해체를 하고 자기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슬람 제국이 계속 오스트리아의 빈을 침략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결국은 신성로마 제국이 또 다른 로마의 하나의 자기들은 동로마 제국을 점령했는데 신성로마 제국이 남아있어요.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속 벌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제국도 결국은 그렇게 명맥을 이어나가다가 1차 대전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그 시대의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얼마나 많은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정치권 세대들과 연합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핍박하고 종교의 족쇄로 자기들 노예처럼 통치하고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잃고도 카톨릭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여전히 온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처음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로마 제국에 걸맞는 온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적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을 따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음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어떤 모델 같은 집단 그 단체만을 음녀다 아까도 말한 카톨릭만을 음녀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음녀의 존재가 하는 형태가 무엇이고 뭘 추구하며 이들이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가는가는 그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음녀가 한 짓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명과 명령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물타고 자기들만의 전통과 이상한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서 그런 걸 갖다 다 그냥 짬뽕으로 붙여버리는 그런 태도와 행동들이 바로 음녀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약하실 때 그때는 어땠어요? 그 시대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유대 바리세파,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사약할 때 왜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거기다 물타고 종교적인 자기들끼리의 율법주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종교의 족쇄 속에 완전히 꼴고 가고 완전히 짓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약하실 때 얼마나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이들이 이용을 해서 왜곡되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야마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또 모아서 결국에는 지금 이슬람이 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아이에스니 뭐 이런 테러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주장하는 어떤 그런 꾸란의 내용인지 자기들끼리 만든 또 다른 어떤 이단의 모습인지 어쨌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이 거냐고 받아들이고 막 자살폭탄 메고 죽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이슬람을 비롯한 똑같은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이단들 신천지 이런 걸 보세요. 이런 모든 이단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부 결국은 음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음료가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게시록에서 음료로 지목되는 이 존재들은 타종교처럼 성경과 전혀 관련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맡기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역사를 비틀고 왜곡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짓데이 풀고 잘못 사용해서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 이 백성들의 자기들이 올라가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사탄이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이 다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능을 따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짐승세력, 열불의 세력들, 음료의 세력 이 세력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하나로 뭉쳤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심은 상대방을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서로 협력하는 것 같은데도 짐승세력이니 열불 세력이니 음료 세력이 결국 협력하는 것 같아도 그 뿌리에는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협력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들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서로 죽고 짓밟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을 때는 어때요? 얼마든지 버리고 짓밟고 죽이는 걸 예사로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십칠장 십육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주 역사를 통해 살펴듯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교황은 그런 황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는 교황이 모든 왕들, 모든 국가권세 위에 그 머리에 존재하는 그 교황이 모든 나라의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카노사의 군력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왕권 회복을 위해 빌어야 하는 지경이었으니까 그 중세시대의 교황의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군력들은 교황과 종교 세력으로부터 받는 짐승 세력들의 수치는 이 군력은 어때요? 또 그냥 그렇게 해서 저분이 최고구나라고 이렇게 잠잠히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군력을 당하는 황제와 왕들, 이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교 세력, 교황, 음료 세력을 향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아주 뒤집어버리고 이게 내 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위협을 하니까 항상 죽이고 이용할 그럴 기회만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음료가 짐승의 세력 위에 군림하는 세월이 거의 500여 년 정도가 흘러서 이 카톨릭의 횡포로 그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성경이 속속 밝혀지는 거죠.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 이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모든 왕의 권세보다 위에 있던 교황권에 대한 확실한 반발이었죠. 다시 말해 짐승 세력보다 더 횡포를 부리던 이 종교 세력을 꺾어내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톨릭 종교 세력의 횡포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던 중세 사회의 그 왕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개혁 세력들을 여러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십육절이 말씀하듯 결국 이 교황권이 권세가 꺾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됐을 때 카톨릭 쪽에서 얼마나 거짓된 것을 다 만들어 왔는지 사람들에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바르게 번역된 성경만 읽어보면 카톨릭의 거짓 가르칩들이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났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 속에 기록된 거짓 교리들을 진정한 말씀에 섞어놓고 너무도 당연하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들을 통합해서 자기 아래로 끌어모아서 결국 그들의 모든 종교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황열을 꿈꾸는 거죠. 법황을 꿈꾸는 거죠. 그 음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주도하는 이유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만신전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그 처음 목적대로 현 시대에도 현재 시대에도 같은 목적을 따라 모든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그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법황 모든 종교의 황제가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무튼 초기부터 많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마리아가 인간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다 그 말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베소웨이가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리아가 부활승천한 신으로 승격을 했어요. AD 1950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게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엉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개혁을 주도했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 많은 개혁자들이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 교황이 엉려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밝혀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황은 이 게시록에서 말하는 엉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이미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만 단지 이런 가톨릭만이 엉려다라고 이렇게 찝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분명함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물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져다 붙이는 이런 행동들 이 단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게시록에서 말하는 엉려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엉려의 핵심은 국가권세와 결탁을 하고 종교적인 파워를 행사하려고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마치 중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그 황제들에게 왕권을 위임하며 군림했던 그 교황처럼 존재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녀사냥으로 몰아죽이고 정치권세자들과 함께 그 권력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그 섬겨야 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처럼 진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짓을 하는 존재다라는 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고 음료의 핵심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게시록 17장은 요한 당시 각 교회 안에서 거짓 교회 교사의 모습으로 서서히 그 머리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로마 바벨론에 걸맞는 종교의 중심이 되면서 드러난 이 음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예언을 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AD 90년 백년경 요한을 통해 이런 미래에 벌어질 사탄의 속임수들을 미리 알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의 성도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이 거짓 예언자나 이 짐승권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과 함께 이 거짓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을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7장의 말씀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이 담긴 이런 성경에 무관심하고 이 게시록의 말씀들 조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의 길이 담긴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게시록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종교세력의 힘은 쉽게 심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점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결국 정치세력과 분리된, 정치와 나중에는 결국에는 분리가 돼요. 그런 존재로 있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피핀이 주었던 교황령이 많이 축소된 거죠. 그래도 분명한 건 바티칸 시국, 그러니까 교황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교황의 권세가 없냐? 아니에요.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나 모든 정치 권세들이 그 교황 앞에는 쩔쩔맑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그래서 그 영향력을 세계 여러 나라에 은근히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황이 죽으면 막 온 나라에 여러 지도자들이 가서 다 머리 숙여서 거기도 조문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은 17장에서 말해준 이런 음료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음료짓을 추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분명히 종말의 끝에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지난 시간 역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짐승을 이용해 권세를 추구하다가 결국 함께 수많은 영혼들의 피를 빨아먹던 짐승의 세력 열불레 권세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껏 살고자 하는 짐승과 음료의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거부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듯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일들, 경고한 대로 그대로 그냥 되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역사를 끌고 가니까 이제 너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셨던 이 말씀들을 지금 탐욕에 빠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스스로 어기고 귀 막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런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이제는 서로 죽고 죽이는 말세의 마지막으로 가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던 역사에 어느 시점에 이런 짐승 세력과 음료 세력이 등장했다가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끝나는 건 종말의 그 마지막이었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사탄의 대리자들 그 음료, 짐승, 열불 이런 세력들이 계속 존재할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종말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이를 때까지 결국 각자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계속 존재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탄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 짓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온 만국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려 하고 섬기고 하나님 신 인권의 보장과 평등과 자유로운 살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만 배불리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이 우리의 눈을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는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이 가진 이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사회 곳곳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빛을 밝히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혼란한 역사 속에 신중심이라고 하면서 미신을 주장하던 그런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대를 만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 땅에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이게 마지막 절인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를 통해 볼 때 비록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 여자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짐승의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를 올라타고 건세를 부리는 종교 세력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왕을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는 걸 보면 얼핏 저는 아까 말한 바티칸 시국 같은 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여자의 존재라는 것은 단지 어떤 단체 그 단체를 딱 집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 사명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들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사명을 이룬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들과 리더들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그릇된 욕심과 탐력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담합을 한 거죠. 참 위험한 거든요. 이 또한 다를 바 없는 음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으로 회복되고 강단은 강단의 사명으로 회복되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서가야 되는 걸 잊지 마십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7장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을 따라 정리를 좀 잠깐 하면 16장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지금 사탄의 영을 받은 그 짐승의 세력, 음료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잡하지만 살펴봤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는가 잘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18장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북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7장에서 밝혀지는 음료는 어떤 특정 단체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에 진리라도 왜곡하고 물타고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고 바르게 아는 일에 게으르고 그래서 결국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말세지 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음료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게시록을 살펴가면서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고 빠르게 그 자초지정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없게 되죠.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음료와 같은 존재로 교회 속에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런 삶을 고집하고 그렇게 그릇된 그 길을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친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먼저 가신 말씀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이 복잡해 보이는 세상 같으나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걸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주신 사명을 위한 인생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며 내 삶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생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런 길을 닦는 인생 저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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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이제 17장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간 걸쳐서 살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 알게 된 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대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며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닦는 인생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인생 우리 주님의 그 앞서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결단 속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